자 우리 LS머트리얼즈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100%입니다. 자 오늘 2% 정도 하락을 시키면서 또다시 100%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주님들께 변동성이 커질 거고 롤러코스터를 시계 태울 거니까 뭐하지 말라고 했어요. 단타 치지 말고 호가창 보지 말라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우리 호랑이 주포 호랑이 주포가 또다시 난동을 부릴 것이다. 장어랑 홍삼을 먹고 또다시 난동을 부릴 거라고 했는데 역시나 우리 호랑이 주포가 난동을 좀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이 호랑이 놈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거야 지금 아주 그냥 오늘도 우리 주주님들 하나하나 다 뜯어볼 거예요. 뭐하는 짓거리인지 뜯어볼 거고 지금 호재공시 나왔습니다. 어제 어제 저녁에 호재공시 나오고 나서 뭐하고 있다? 또다시 밀고 있다. 아주 그냥 뇌구조가 보이죠? 호재공시 띄워놓고 주가 밀어버리고 아주 그냥 눈에 지금 선합니다. 다음에 어떤 패턴이 나올지 눈에 선하고 지금 안티들이 세력이 나갔네 어쩌네 헛소리들을 해대고 있지만 세력은 전혀 나가지 않았어요. 주주님들 아시겠습니까? 자 거래 대금이 2조가 떴어요. 언제? 요 날에 윗골이 닿날 거래 대금이 2조가 떴어 우리 주주님들 세력들이 나갈 거였으면 언제 나가? 이때 나갔겠지 아시겠습니까? 나가려면 이때 나갔겠지 뭐하러 갭을 띄워서 매물대 위에서 마감을 시켜줘 말이 안 돼요 우리 주주님들 갭으로 띄워놓고 물량 다 받으면서 이 자리 위를 지켜줄 수가 없다고 우리 주주님들 이 패턴 자체가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티들 말대로 이미 상장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 물량들이 상장 날에 기관들하고 외인이 던지는 물량들을 이미 싹쓸이 했어 누가? 우리 호랑이 주포가 싹쓸이를 이미 해간 상태에서 첫날에 엄청나게 던졌는데 그거를 싹매집해가지고 여기서 빼대기 한번 쳐줬잖아 거래량 터뜨리면서 주주님들 평당가 제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1.9에서 2만원 초반이라고 했어요 아직까지도 지금 2배 정도밖에 안 먹었어요 주주님들 아시겠습니까? 계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면서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잖아 주주님들 지금 패턴을 보세요 뭐하고 있어? 전형적으로 쉬어갔다 폭등 쉬어갔다 폭등 흐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이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개미들을 털어버리잖아 거의 그냥 먼지 털어버리듯이 그냥 호랑이에요 과격운전 난폭운전을 하는 놈이기 때문에 과격하게 털어버리고 있잖아 우리 주주님들 이제서야 5만원대 구간 라운드 피규어 구간까지 왔어 인제 주주님들 인제 뭐예요? 인제 시작인 구간이에요 주주님들 세력의 뭐 지금 머리가 지금 훤히 보이잖아 주주님들 인제 지금 등산 여기 문턱 앞에 나와가지고 여기 올라왔는데 무슨 세력이 나가 지금 분석을 좀 하고 얘기를 해 안티들은 좀 제발 최소 거래량이라도 좀 차트 거래량이라도 기본적으로 분석을 하고 얘기를 해 그냥 하지 말고 아무 말이나 아시겠습니까? 안티들은 내 방송 꺼 지금 바로 문자도 보내지 말고 방송 바로 끄세요 기분 나쁘니까 지금 자 우리 주주님들 공시가 나왔습니다 대박 공시가 나왔어요 아시겠습니까? 언제? 어제 5시 45분에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주주님들 진짜 놀라워 보통 조회 공시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요 주주님들? 대충대충 기업이 답변하잖아요 특별한 사항 없다란 식으로 그냥 대충대충 써서 넘기잖아 근데 너무나 정확하게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우리 LS머트 답변을 상세하게 해줬습니다 정말로 이 대장답게 황제주답게 너무나 이 젠틀한 모습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 너무나 명쾌하게 해줬어요 우리 주주님들 너무나 성실하고 진짜 젠틀한 모습 맘에 들어 진짜로 LS 그룹 차원에서도 지금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지 우리 막내한테 우리 LS머트한테 엄청난 관심을 주고 있다는 거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게 느껴지잖아 우리 주주님들 자 내용을 볼게요 자 뭡니까 결국에는 하이엠케이 당사 해외 자회사인 LSMA와 유럽 오스트리아 소재의 HIA JV로서 EV 배터리 시스템 부품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구요 본격 개시를 위해서 설비 기계장치 양도 예정 그 시기는 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유형 자산에 대한 양도 결정은 주주님들 호재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아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자 EV 배터리 EV 배터리 시스템 부품 사업 신사업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호재에요 대박 호재구요 하이엠케이가 누구에요 우리 주주님들 합작법인 하이엠케이를 함께 설립을 해요 누구랑 HAI 알루미늄 부품 분야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들어본 적은 없으시겠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우리 주주님들께 HAI 잠깐 언급해 드렸잖아 여기랑 공동사업 진행한다라고 제가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플러스 A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께 제가 따로 영상에서만 공개를 해드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구요 결국에 현대 기아 전기차의 독종 공급이 일어나게 된다 매출이 올라가는 호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HAI가 주주님들 어마어마한 기업이에요 오스트리아 독일 유럽의 4개국의 공장을 통해서 어디다가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다임러 그리고 BMW 미쳤다 진짜 다임러와 BMW에다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글로벌 1타 기업이야 EV 부문에서는 글로벌 1타 기업과 합작을 하는 내용이야 주주님들 보통은 공장을 먼저 짓고 나서 계약을 따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주님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쪽의 계약이 확정이라고 봐야 돼 지금 확정으로 봐야 돼요 주주님들 거의 확정입니다 진행 중 혹은 확정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 주주님들 보통 답변에 대한 부분들을 일반적으로 특이사항 없음이 아니라 정확하게 적었어 우리 주주님들 이 의도를 아셔야 돼요 엄청난 회사의 자신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보통 개 잡주들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요 이러면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 그냥 대부분 도망가거나 그냥 답변 제대로 안 하는 경우들 많은데 우리 LS 머트는요 기다렸다라는 듯이 지금 엄청나게 자세하게 지금 내용을 적었습니다 주주님들 신사업 진출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기업에서 이 주가 무조건 부양하겠다라는 의지예요 우리 주주님들 아시겠습니까 너희들 주식이 왜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 니네 뭐 했어 니네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급격하게 주가가 오르는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유형 자산 설비 기계들을 어디다가 유럽에다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에 양도를 하겠다 거기다 설치를 해서 생산과 운영과 판매를 하려고 한다 크 진짜 주주님들 얼마나 지금 자랑을 하고 싶었으면 이게 얼마나 비기슈 BMW 그리고 다임러와도 지금 연결이 돼 있잖아 주주님들 미쳤잖아 그냥 호재 자체가 아주 고급스럽잖아 호재 자체가 싼 마이가 아니에요 주주님들 음? 해외에서 직접 만들어서 판매할 거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엄청난 호재가 터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위적으로 상한가가 터져도 모자랄만한 이슈가 나왔는데도 오히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가를 빼고 있다 무슨 의미야 우리 주주님들 상한가 호재를 터뜨려 놓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밀고 있는 거 어제 저녁 5시 45분에 공시가 떴기 때문에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달려드는 거야 주주님들 또다시 뭐 하려고 단타 칠려고 또 달려들잖아 뻔하지 않습니까? 뻔해! 와 대박 회사네! 라고 하면서 또 단타 치려고 달려들 거야 호랑이 주포가 가만히 둬? 또 털 털어먹으려고 또 하겠지 당연하게 폭등 직전에 나오는 징조예요 우리 주주님들 아시겠습니까? 폭등 직전에 빼는 것도 봐봐 지금 정확하게 45,000원 46,000원 매물대 구간 터치하면서 계속 물량 받고 있잖아 지금 아시겠습니까? 아주 그냥 짜맞추기라도 한 듯이 물량을 아주 쥐고서 지금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은 호카창 보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내 영상만 그냥 보고 그냥 홀딩이에요 우리 주주님들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아시겠죠? 나 분명히 우리 주주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눌러놓고 어떻게 한다? 눌러놓고 또다시 폭등시킬 거예요 언제 흐름처럼 요날의 흐름과 정확하게 눌러놓고 다시 밑에서 펌핑시키는 똑같이 나올 거야 진짜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홀딩하시고 우리 강성 주주님들 기존 주주님들 그대로 홀딩하시고 신규 타점 내가 빨리 문자 보내라고 했어요 우리 주주님들한테 아시겠습니까? 구독이라고 아직까지 진짜 안 보낸 사람들 지금 기회를 빨리 잡아야 됩니다 이제 5만원 1차 목표가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 가버리면 그때는 자리가 없어요 우리 주주님들 버스 탈 수 있을 때 탈 수 있을 때 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타점 신규 타점 빨리 받아가야 돼요 지금 눌림이 계속 오는 게 아니에요 주주님들 눌림은 일시적이에요 눌림이 나온 다음에는 전고점 돌파가 나온다니까 미리 미리 잡아가셔서 어떻게 수익을 계속적으로 증진시키셔야 된다 아직까지도 구독이라고 안 보내주신 분들 대응 자료조차 한 번도 안 받아간 사람들 빨리 구독이라고 두 글자 100% 개인 번호 010-4674-5132 구독이라고 지금 바로 보내세요 자 그리고 오늘 공시에 대한 부분들 HAI 그리고 LSMA에 대해서 지분에 대한 구조들 싹 다 적어놨습니다 주주님들 왜 호재인지 하이엠케이 합작회사가 하게 되는 일 주주님들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해서 배터리 열 배출 부품 크래시박스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LS 머트리얼즈 해외 자유회사가 LSMA이고요 하이엠케이가 LSMA와 오스트리얼 기업이 합작해서 세운 조인트 벤처예요 자 하이엠케이는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을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S 머트에서 하이엠케이 로 기계 같은 설비들 이거를 양도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거야 주주님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 아시겠습니까 결국에 2차 전지가 이루지 못했던 부분들 전기차로 부산을 가려면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주주님들 충전에 대한 부분들 LS 울트라 커페시트로 충전 없이 갈 수 있다라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풍력발전소 계속해서 사용될 거고 미래에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주주님들 아시겠습니까 산업 캐파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사이즈다 진짜 중요한 기업에 대한 포인트 기업에 대한 포인트들 100%가 싹 다 적어놨는데 아직까지 구독이라고 안 보내서 추가적인 재료 추가적인 재료들 싹 다 적어놨습니다 주주님들 자 오늘은 진짜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세요 010-4674-5132 구독 추가적인 재료 공시에 대한 부분들 자세하게 영상에서 10분 15분간의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들까지 싹 다 적어놨습니다 플러스 A 부분까지 적어놨으니까 자 010-4674-5132 구독이라고 보내서 자 빠르게 받아가시고 지금 텔레그램 방 문자 빨리 들어오셔야 돼 지금 급합니다 신규 타점이 나오고 이제 지나가면 못 잡아요 주주님들 아시겠습니까 실시간 대응까지 지금 100%가 다 해드리고 있잖아 텔레그램 방 문자 통해서 빠르게 구독이라고 보내셔서 지금 잡아 나가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제가 1차 목표 5만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 주주님들께 5만원이 넘어가는 순간 이제 못 잡아 주주님들 매수 불가 매수 불가 시점이 남아버리니까 그 전에 빠르게 담아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짜로 오늘은 진짜 오늘은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LS 머티리얼즈 주님들 단 한 분도 제외하지 말고 100%가 떡은 못 사드리고 술은 못 사드리고 차는 못 사드려도 돈은 벌어드리겠다 수익은 내드리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아무 종목이나 하는 게 아니라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확실하게 우리 LS 머트 확실하게 100%가 보여드리도록 할 거니까 오늘은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빠르게 구독이라고 남겨주세요 네요 아멘